자, 안녕하세요. 깔끔강의 류쌤입니다. 영어 명문 1독 1정, 데이 48, 48일 차예요. 여러분들, 쉐도우 리딩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좀 귀찮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따라하면 영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한번 달려볼까나 이해됐죠? 자, 화요탈! 여러분들,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눈빛입니다. 감시의 눈빛인가? 웃자고 한 소리야. 자, 여기 보도록 합시다. 오늘 얘기는 뭐냐면 우리 현대의 재앙, 여러 가지가 많잖아. 문명의 이 길을 누리는 대신에 그거로 인해서 우리들이 스스로 또 힘들게 많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한테 스스로 한번 느껴보자 라는 느낌에서 이 글을 가져왔어요. 자, 출발합니다. 자, 이거는 좀 특이하게 쓰였어. 우리가 보통 봐라 it seems 뭐뭐처럼 보이다 그러면 이런 구조를 많이 쓰거든요. it seems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여기 지금 그 that이 없잖아. 그리고 준동서로 바로 시작된 걸로 봐서 자, 이 that는 two 이하 정도로 보게 되면은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그는 여기서 그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게 현대인의 저주를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현대인의 저주라고 그냥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그 현대인의 저주는 나타났다. 그럼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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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 세계대전부터 시작이 됐대요. 근데 그때는 arm이 뭐예요? 무장시키다잖아. 됐죠? 그러면 무장이 되었대요. 1차 대전에. 무장되어진 거니까 아니지 쓰면 쓰시면 큰일 하시옵니다. 마마. 알았죠? 핵무기로 무장을 했대야. 1차 세계대전때. 왜? 뭐하더러? obliterate. 이거는 말살시키다죠. 모든 인류를 갖다가 말살할 수 있는 핵무기로 무장을 한 1차 세계대전부터 자멸의 인간의 그 저주가 시작이 됐다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His population. 자 그의 저주는 이렇게 의역을 합시다. 그때 이후로 이게 has 그러나 하면 현지완료가 쓴 건데 신스가 중간에 낀 것 뿐이죠. 그냥 이 자체로 그 이후로 그의 저주는 커졌다. at a rate 속도로 어떤 속도? threaten 위협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규모로 지금에 있는 재앙을 갖다가 위협할 정도니까 얼마나 큰 거냐. 그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했다. 그의 저주가 계속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좀 올릴까요 아예? 자 따라오는 거 잊지 말아 열심히 하라고 이해됐죠? 자 시설을 모아서 어디갔어? and now 이제 he has come 그 현대인은 뭘 직면하게 된 거야? any man-made peril 우리 인간이 만든 위험에 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 위험 요소가 이런 것들이겠죠. 더 포이즈닝 결국 같은 얘기죠? 자 오염시켰대요. 어베이징 natural environment 자기의 환경을 갖다가 with the noxious dose of chemicals noxious dose of chemicals noxious dose of chemicals 하면 이거 harm free야 해로운이죠. 해로운 이 도우스는 이거 도우스랑 다른 겁니다. 이거랑 전혀 다른 거죠? 이 도우스는 뭐냐면 1회 복용량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화학물질의 몇 회 복용량 이런 얘기니까 그냥 해로운 화학물질로 환경을 오염시켰고 이해되어 있습니까? 또는 garbage 쓰레기 같은 것도 필름 하면 이제 매연 같은 거죠. 그리고 또 noise 솜 switch 아니면 하수 똥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또는 더위 ugliness 추앙 같은 거 그리고 urban overcrowding 도시가 사람들이 막 뭐여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인간이 만든 위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인간은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야. 약간 우울한 얘기네요. 그죠? 거의 라는 뜻이에요. 눈치채지 못한 채로 아니 있으면 틀리겠죠? 더 scourge scourge 하면 뭐냐면 재앙이라는 뜻이야. 디제스트랑 비슷한 거지 뭐 이게 그죠? 자 재앙은 뭐의 재앙입니까? 그 오염에 그 재앙은 as a red spread 이미 막 퍼졌대. 소의 대피죠. 아주 멀리 퍼져서 그 결과 a few scientists say 몇몇 과학자들은 지금 주장한다는 얘기죠. 뭘 주장하냐면 뒤에 동사가 나온 걸로 봐서 여기 대정도가 빠진 거야. 여전히 조종사 잘 찾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증명한다고 그랬죠? 아 그렇지 우리 한글 문법 몰라도 우리 말 잘하고 있잖아. 아 그러니까 영어 문법이 1순위야 영어 어순을 아는 게 1순위겠어요. 그렇지 영어 어순을 아는 게 더 중요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만 하면 조금만 알 수 있죠. 조금만 생각하면 됐습니까? 자 거의 눈치채지 못한 채 자 그 위험에 그 재앙이 has already spread 아주 이미 퍼져서 so far 멀리 a few scientists say 몇몇 과학자들은 말한대요. 뭘 말해? 이게 주어고 또 다른 동사죠. 단지 급격한 어떤 치료 해결체이겠죠. 막 올 수 있다고 devastation 황폐화 그러니까 지구 멸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어떤 황폐화냐면 아주 철저한 이거 쓰루 아니야. 뭐만큼 이거는 이제 devastation을 받아치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뭐 핵의 어떤 헐라카스트 학살 그거의 황폐만큼 그죠? 아주 철저한 황폐를 갖다가 막을 수 있대요. 뭐만 drastic cure만이 먹을 수 있대요. 이해됐어요? 좀 올립시다. 자 시선 따라오세요. 좀 더 올리고 끝까지 다 올려보니까 그럽시다. 끝까지 올립시다. 자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죠? 공부를 즐기라고 하면 좀 약간 속을 욕하지 그러면 욕한 거 아니야? 그래도 기왕 할 거면 마음을 강하게 먹고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이해됐죠? 공부 재밌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여러분의 뭔가 정한 목표를 위해서 이게 도구로 쓰일 수 있다면 이 영어가 됐든 어느 과목이든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어갑니다. 어디 갔어? 모든 나라는 크든 작든 is confronted with 예 뭐뭐를 직면하다 잖아. environmental 환경적인 hazard 위험에 직면하고 있대. 큰 문제잖아요. 요즘에 기상이변도 많고 and thus 그래서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seem to be the cheap 주요한 task 임무인 것 같대요. 뭐에? of this decade 이번 10년의 10년의 주요일인 것 같대요. 아하 그리고 아마도 요거랑 같이 연결되는 거죠. 금세계의 나머지란 뜻이 있잖아. 나머지 이거 휴식이라고 그러면 죽일 거야. 알지? 금세계 나머지의 주요 임무인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야. 환경보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man has had 인간은 가져왔다. 선개념의 현재완료는 그죠. age of exploration 탐험의 시대를 가져왔다. 이해됐죠. 그리고 prove themselves 증명했대. 스스로가 뭐라고 자기 스스로니까 힘을 쓰게 되면 제3자니까 안됩니다. a mister 아주 장인 주인인 걸 증명했대. 뭐에? discovering 발견하는데 the riches of his planet 지구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는데 아주 주인 역할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탐험을 잘해서 연구를 잘해서 발달을 시켰다. 이 말이야.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he has moved 그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age of explo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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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착취란 뜻인데 여기서는 개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의미상 그죠. 개발을 잘하게 돼서 그 다음에 뭐 했다. 증명을 했대요. 뭘 보여주다 증명하다 보여주다가 좋겠네요. 그레이 스킬 엄청난 기술을 보여줬대. 뭐 하는데 in putting those riches to use put 뭐뭐 to use 하면 이용하다 죠. 뭐뭐를 뭐하다 이용하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한 풍요로움을 갖다가 뭐 이용을 한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기술을 갖다가 보여줬다는 거야. 우리 인간 위대하잖아. 근데 요즘에 너무 지나쳤다 이거 개발이 이제 the time is 시간이 너무 늦었답니다. 뭐하기엔 from an age of conservation 어떤 보존의 뭐가 시대가 시대가 시작하기에는 너무 지금 늦은 감이 있다 없다. 이때는 얘기야. 그래서 뭐 늦었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the battle 전투입니다. Against 뭐뭐에 대항하는 그 오염에 대항하는 여기서 오염이라는 것은 꼭 대기오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구를 갖다 망치게 한 앞에 얘기한 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전투가 must begin now 지금 시작되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it'll be too late 너무 늦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 지구한테 큰 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우리들한테 지금 뭐 호소하는 글이지요. 한번쯤 생각해볼 만한 주제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끝낼 수 없다. 자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쉐도우 리딩 따라서 하세요. 많이 소리 내서 하세요. 주변 사람 없으면 알았죠? 자 귀 쫌껏 출발합니다. Day 48 fumes noise sewage heat ugliness and urban overcrowding nearly unnoticed the scourge of pollution has already spread so far that a few scientists say only a drastic cure can prevent devastation as thorough as that of nuclear holocaust every nation large and small is confronted with environmental hazards and thus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seems to be the chief task of this decade and perhaps of the rest of the century moon has had his age of exploration and proved himself a master at discovering the riches of his planet he has moved on to an age of exploitation and demonstrated great skill in putting those riches to use now the time is long overdue for an age of conservation to begin the battle against pollution must begin now or it will be too late 어차피 잘 들었죠 오늘은 단어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죠 많이 정리해서 반복해서 외우길 바랍니다 단어 외우는 것도 반복이에요 소리내서 읽으면 훨씬 더 잘 외워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합니다 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쩡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고요 heart 한번 해야 되겠다 heart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멀쩡한 정신으로 보도록 합시다 ok goodbye soonest class